안녕하세요 이민호입니다. 드디어 저와 여러분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 이민호 공식 홈페이지가 오픈을 했는데요.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앞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배우 이민호가 아닌 솔직한 평범한 남자 이민호의 모습도 많이 보여드릴 거고요. 항상 저를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있기에 이렇게 홈페이지를 오픈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요즘 저는 한창 꽃보다 남자 촬영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조금 추운 날씨와 빡빡한 스케줄 속에 항상 힘들 때도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힘을 많이 얻고요. 그리고 저희 꽃보다 남자 앞으로 많이 남았는데 끝날 때까지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TV나 스크린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모습 그리고 좋은 배우의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많이 노력할 거고요. 저를 응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한테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배우 이민호가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제 홈페이지 자주자주 들러주시고요. 그리고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